안녕하세요. 자 어제 CPI, Consumer Price Index 숫자가 나왔죠. 그래서 12개월로 봤을 때는 5.4% 인크리스 올랐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Monthly, Monthly로 보면은 월로 보면은 0.5% 상승하는 걸로 나왔다. 이렇게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1년 전 7월 21일 그리고 7월 21일 이렇게 보면은 숫자가 똑같이 나왔어요. 똑같이. 똑같이 나오고 계속 CPI가 높게 나오던 3월, 4월, 5월, 6월까지 계속 올라가고 있었죠. 그렇죠? 네. 그러면서 시장에서는 굉장히 그 우려를 하고 있었어요. 네. 우려를 하고 있다가 여기서 뚝 떨어졌습니다. 네. 그렇죠? 요것만 보시면 돼요. 여기가 연준, 파웰이 얘기하는 인플레이션은 트랜스토리다.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왔잖아요. 파웰은 계속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자기는 생각한다. 하지만 계속 주시는 하겠다.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속적으로. 근데 여기서 지금 딱 떨어지는 걸 보이면서 어제 증시가, 네. 증시가 좀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어요. 물론 이제 나스닥이 약간 그 약세는 보였지만은 전체적인 시장은 그래도 큰 흔들림 없이 움직였습니다. 10년물이 약간, 약간 좀 떨어진 거 빼고는 큰 반응은 없었어요. 이게 이렇게 더 올라갔으면은 이게 하나의 위험신호가 됐을 뻔했어요. 0.9에서 1% 넘는 게 아닌가 이런 이제 우려를 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좀 떨어졌다. 이게 혹시라도 우리가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이 때쯤. 7월 하반기 쪽이죠. 후반기. 한 20일부터. 델타 얘기가 쭉 나오면서 델타에 대한 그런 걱정 때문에. 네. 그렇죠. 사람들이 좀 막 소비하던 걸 약간 좀 주춤하고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하여튼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다행이에요. 그렇죠. 이걸 보면은 제가 이거 2017년부터 해갖고 2021년으로 이렇게 설정해갖고 좀 뽑아 봤어요. 그래서 보면은 원 먼스 퍼센트 체인지. 여기서 보면은 원 먼스가 이거죠. 이거 0.5%. 이거 과거에는 어떻게 됐나 이제 봤는데 그래프만 봐도 이렇게 0.5에서 0.5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이때 급격히 폭락하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또 급격히 오르고 이거 서로 좀 상세를 한 거죠. 그리고 다시 또 빠지고 그리고는 이 오프닝이 되면서 이때가 언제예요. 이때가 기억하세요. 자 백신. 백신 뉴스가 터진 날이에요. 이 날이. 11월입니다. 11월. 기억 못하시죠? 그래서 이런 건 기억을 해두세요. 왜냐하면은 그 인생 살면서 또는 주식 투자 역사 속에서 그래도 이런 의미 있는 시점은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11월입니다. 11월. 11월 초. 그래서 이때부터 지금 쭉 올라왔어요. CPI가. 그래서 이 숫자를 보면은 그쵸. 17년, 2021년도. 이걸 보면 이것도 재밌어요. 이게 노벤버. 이때부터 시작을 해갖고 이때 뭐가 있었죠? 백신 있고. 그쵸. 백신 있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US President Election 이게 있고. 그 결과 나왔죠. 이때였네 이때였네. 그쵸. 10월인가 11월인가. 여하튼 그 이후로 계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0.3, 0.4, 0.6, 0.8, 0.6, 0.9. 그리고는 지금 다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뭐냐면은. 일단 2020년은 이 팬데믹 터지면서 마이너스 구간이 있었던 거. 여기. 있었고. 그리고 이걸 보면서. 그러면 우리가 7월 이후에는 어땠나. 이렇게 좀 보시면은. 단기적으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런 데이터 활용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쵸. 이렇게 보면은. 왜 제가 2017년부터 이 데이터를 좀 이렇게 설정을 해놨냐면은. 이때가 트럼프가 미국의 새 대통령이 되면서 첫 해를 맞이한 거예요. 2016년도에 대선에 있었잖아요. 미국에. 그쵸. 17년부터 해갖고. 쭉 이제 보는데. 하반기에. 트럼프 때는 굉장히 경제가 좋았어요. 그쵸. 굉장히 좋았고.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움직였다. 그쵸. 평균적으로. 월 변화가 0.3% 평균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변화하는지. 한번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될지. 여기엔 지금 현재. 무슨 문제가 있죠. 서플라이 체인 문제가 있어요. 서플라이 체인.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나올지. 조금. 예상은. 예측은 잘 안 돼요. 과거 데이터를 보면은. 그래도 0.3% 평균적으로. 잡을 수 있겠지만은. 이것도. 서플라이 체인이라는. 조금 특이한 상황에 놓였기 때문에. 어떻게 변화할지는. 지금 아무도 모릅니다. 자. 이거 다시 보면은. 에너지. 그 카테고리별로. 가장. 영역. 크게 미친 게 에너지. 그쵸. 그 다음에 푸드. 그 전체를. 했을 때는. 5.4가 나오는 거고. 이거. 이거를. 뺀. 나머지는. 이렇게 나온다. 이게 아마 한 4.3으로 나왔을 거예요. 이게 5.4고. 근데 시장에서는. 이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충격은 없었어요. 근데 에너지가. 아직도. 크게 지금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좀 더 들여다보면은. 올 아이템이 지금. 5.4%고. 그쵸. 그 다음에. 올 아이템. 하고. 푸드. 하고 에너지를 빼는 거는. 4.3%. 네. 맞죠. 여기. 4.3. 5.4.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저는 이걸 보면서 특이한 게. 여기. 5.9%짜리. 그래서 보면. Poultry. Fish. And eggs. 그러니까. 고기. 그 다음에. 소고기. 닭고기. 그 다음에. 생선. 그 다음에. 달걀. 이렇게 보는데. 지금. Poultry. 이게 엄청나게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거의 폭등 수준이에요. 폭등 수준. 이런 게 지금 5.9%가 나오는데. 큰 기여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나름. 좀. 그래도 좀 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그쵸. 1% 2%. 여기 약간 높은데. Fruits and vegetables. 이거 빼고는 괜찮아요. 그쵸. 근데. 지금. 닭고기 시장이 지금. 폭등하고 있어가지고. 이쪽에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보면은. Food away from home. 집에서 안 먹고. 밖에서 이제 외식하는 거죠. 외식비. 외식을 보면은. Full service meal and snacks. 이거는. 식당에 직접 들어가서. 서비스 받으면서 먹는 거고. Limited service. 이거는 뭐냐면. 패스트푸드에요. 패스트푸드. 그래서 보면은. 패스트푸드 쪽이 지금 사람들이 많이 몰렸다. 근데 이쪽도 나름 노 마스크 정책을 펴면서 이렇게 높은 수치를 보였어요. 그리고. 그리고. 퓨얼하고 에너지는 이렇게 보고. 이 가스도 생각보다. 어. 가스도 생각보다. 높았다. 오일하고 이런 거는 이미 오프닝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높게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지금 그. Southwest airline. Southwest가 주로 미국 내. 미국 내 노선을 갖고 있는 항공사죠. 여기서 지금 프로젝션을 내놨는데.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은. 지금 델타 변이 때문에. 예약률이 확 떨어졌대요. 하반기에 뭐 있어요. 뭐 땡스기빙도 있고. 그쵸. 땡스기빙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추수감사절 말고도 뭐 연말. 연말 뭐 저기 신년 파티 이런 모임. 이런 걸 위해서 또 이렇게 이동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킹. 부킹 자체가 지금 확 떨어지는 게 보인다. 이런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Southwest가. 그래서 어제 장중에 좀 확 빠졌다가 좀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Southwest가 이런 얘기를 한다면은. Southwest 말고도 지금 뭐 다른 에일라인. American Airlines이나 또는 뭐 델타. 이런 데서도 비슷한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뭐 예측을 할 수 있어요. 추측을 하세요. 추측. 뭐 Southwest뿐만 아니라 뭐. 잇블루 도 있고. 그 다음에 스피릿 항공도 있고. 저가 항공들. 이런 것들도 다 비슷한 현상을 보일 것 같으니까. 이쪽 항공 업계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이거 참고하세요. 근데 이제 항공 쪽에 난 투자를 하고 싶은데. 개별 종목은 난 자신 없다 하면은. 유일하게 항공사들을 모아놓은 ETF가 하나 있어요. 그게 JETS라는 거거든요. JETS. 여기 JETS. 그래서 이런 ETF도 있다. 근데 요게 지금 Year to Date. 올해 초부터 해갖고. 차트를 쭉 갖고 왔는데. 한 8% 정도 올랐네요. 그쵸? 연초 대비. 근데 이거를 1년으로 뽑아보면은. 확 꺼졌다가. 이게 쭉 가다가 확 꺼졌다가. 팬데믹 때. 한 이만큼 회복한 거예요. 지금. 한 반 정도. 그래서 요거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냥 보시라고 좀 갖고 왔어요. 하여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